1. 음지 유튜브의 슈퍼스타 용찬우는 음지 유튜브의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용찬우가 어떤 사람이며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내고 용찬우를 비난하거나 조롱한다고 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까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용찬우를 다룸으로써 조회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시청자들이 실질적으로 얻는 것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용찬우에 열광하는 모습이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실질적 이득과 대비되는 정신적 이득을 끌어들여서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용찬우를 욕함으로써 화풀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이득이 있다는 식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진화심리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실질적 이득이 없는 일에 집착하도록 인간이 진화했다면 대단히 희한한 일입니다. 번식의 측면에서 실질적 이득이 없는 일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유전자와 실질적 이득이 큰 일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유전자 중에 어느 쪽이 더 잘 복제될 것 같습니까? 진화심리학은 다른 학파들에서 인간의 비합리성만 보는 현상에서 합리성을 발굴해내려고 기를 씁니다. 이 영상은 용찬우에 대한 열광이라는 현상 속에 숨어있는 합리성을 찾아내려는 시도입니다. 저는 할리우드의 소위 권선징악 영화들을 도덕포론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린 적 있습니다. 사진이나 비디오 같은 인위적인 고해상도 이미지가 있는 환경에서 인간이 진화한 기간은 인간 진화의 척도로 보면 아주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나 스크린에 나오는 사람과 자신의 주변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을 어떤 수준에서는 구분하지 못하도록 인간이 진화한 듯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 없었습니다. 남자가 어떤 수준에서는 화면 속의 포르노우 여배우를 실제로 자기 주변에 있는 여자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성적으로 흥분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어떤 수준에서는 영화 속의 악당을 실제로 자기 주변에 있는 인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악당에게 도덕적 분노를 느끼며 영웅이 악당을 응징할 때 통쾌함을 느끼는 듯합니다. 포르노우가 남자의 선천적 성욕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과 비슷하게 할리우드 히어로 영화는 인간의 선천적 도덕 욕망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둘 사이에 중대한 공통점이 있다면 히어로모를 도덕포르노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환경과 현재 환경의 불일치 때문에 인간이 현재 환경에서 번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을 진화적 불일치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대체로 적응적 행동을 산출했던 심리기제가 부적응적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면에서 오작동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적합도를 최대화하도록 인간이나 다른 동물들이 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환경에서 진화한 심리기제들이 그 구조대로, 즉 그 생김새대로 작동할 뿐입니다. 그런 작동이 현재 환경에서도 번식에 도움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과거 환경과 현재 환경 사이의 차이가 클수록 오작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즉 부적응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체로 클 겁니다. 많은 진화심리학자들이 현대사회에 만연한 비만을 진화적 불일치를 끌어들여서 설명합니다. 굶주림이 중대한 위협이었고, 늘 육체적으로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살았던 인간은 지방을 상당히 악작같이 축적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너무나 풍족하며 육체적으로 별로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현대산업사회에서는 비만이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의 낮은 출산율을 진화적 불일치를 끌어들여 설명하는 진화심리학자들이 많습니다. 콘돔이 없던 환경에서 진화한 인간이 콘돔이 널려있는 환경 속에서 매우 부적응적으로, 즉 번식에 매우 해로운 방향으로 행동한다고 해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저는 여자들이 싫어할 만큼 큰 근육을 키우려고 기를 쓰는 헬창의 행태를 진화적 불일치를 끌어들여서 설명하려고 한 적 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다른 사람 험담을 늘어놓는 에너지 뱀파이어도 비슷하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뉴스 시간에 강력범죄를 많이 다루는 이유도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용찬우를 비판, 비난, 조롱하는 흑자 헬스의 영상들이 큰 인기를 끄는 이유도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영상들을 통해 용찬우의 얼굴을 많이 접한 시청자들은 무의식의 어떤 수준에서 용찬우가 자기 주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찬우의 도덕 관련 특성들과 행태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용찬우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흑자 헬스의 영상을 도덕 포로노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섹스 포로노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일본의 AV 제작자나 도덕 포로노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할리우드의 히어로 영화 제작자와 마찬가지로 흑자 헬스도 진화한 인간 본성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화적 불일치를 끌어들인 도덕 포로노 과설이 옳다고 가정해봅시다. 용찬우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비난하는 시청자들은 실질적 이득이 거의 없는 일에 몰두한다는 면에서 비합리적입니다. 이런 비합리적 행태가 나타나는 이유는 인간이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과거 환경과 현재 환경이 어떤 면에서는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거 환경에서 어떤 사람의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보았다면 그 사람이 진짜로 주변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인지 알아내고 그 사람이 부도덕한 행동을 할 때 도덕적으로 분노하면 번식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또한 다들 그 사람이 잘못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도 사과할지 말지는 자신이 결정한다면서 사과를 하지 않거나 말도 안 되는 해명과 변명을 곁들여서 사과하거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과를 철회하는 행태를 보일 때 도덕적으로 분노하는 것도 번식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남들에 대한 도덕적 관심이 실질적 이득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렇기에 생태적 합리성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TV, 영화, 인터넷 등이 등장하면서 그런 심리기제들이 번식에 이득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 등장인물의 도덕 관련 특성과 행태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연예인의 도덕성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가수 성시경은 정치인들이 진짜 공인이기 때문에 대중이 그들의 도덕성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광대에 불과한 연예인들의 도덕성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것이 이상하다고 소심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 현상도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연예인의 얼굴을 정치인의 얼굴보다 훨씬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 수준에서 정치인보다 연예인이 자신에게 더 중요한 인물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의 도덕성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예인의 도덕성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